그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밑으로 하는 거예요? 우와 각 잡힌 것 같아 와 멋있다 근데 영화 보면 맞아 어떻게 해 갱단이래 엎드려 엎드려 이렇게는 안 해요? 전기훈련 아니잖아요 전기훈련 못 받았다 그렇게 하다가 자기 총 쏜 거에 코마가 터지고 한 번만 다시 잡아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펴요? 이거 구부려요? 이거는 어디로 잡아요? 여기 단창이에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? 총 여기에 손을 이게 가운데 다 들어가면 안 되고요 끝이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편차가 안 가요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네 요만큼? 네 일단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편차가 생겨요 이렇게 들어가면? 네 이렇게 들어가면 편차가 생겨요 편차가 뭐예요? 그러니까 총이 흔들리죠 이렇게 아 손가락 때문에? 이렇게 쏘면 이렇게 흔들리죠 반동이 있다고? 네 이렇게 써야 돼요 야 이거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해? 지금 이렇게 손가락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당길 때 총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 넣지 말고 한 이 정도를 걸쳐놓으면 아 알 것 같아 이 정도를 걸쳐놓으면 당겨도 편차가 안 생긴다 이게 손가락 위치에 따라서 힘이 수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 그때 힘을 키워야 되겠네 힘이 수직이 아니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힘이 북한은 총을 뭐 써요? 경호원들은 총 종류가 뭐예요? 총, 백두산 권총 아 백두산 권총 백두산? 백두산 권총 백두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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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사실 이거 비빗한 총이니까 요걸 한 번 저거 좀 쏴주시겠어요? 네 백두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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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우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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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해! 오! 신기해! 오! 오! 잠깐만!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! 멋있어! 튕겨서 맞았어! 얘를 여기를 맞춰서 얘가 쓰러졌어요! 오! 오! 1타 2기! 1타 2기! 대박이야! 오! 마지막 얘 남았습니다! 지우개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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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